아 아침부터 12시간 릴레이 고기먹으러 삼겹팡 목사람 흥성에 한번 들어갑니다. 한도한 소비 촉진 캠페인 아침 9시에 고기 구워 본 적 있냐고요? 나 처음이에요 퇴근 와서. 아 이래서 모닝고기 모닝고기 하는 건 아니야. 이야 음 진짜 맛있어. 여러분 항정 오케이? 항정으로 가도 되겠습니까? 항정살은 여기 목에서 여기 등으로 내려가는 여기. 요게 항정살. 요기가 이제 목심. 요기가 등심이에요. 이제 삼겹살이 요기. 어우 잘 익었습니다. 삼겹살은 이 참기름이다 지금.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맛있네. 한 입에 그냥 냄새들끼리 쏙 먹겠습니다. 악호ea 무 Jones Rodут. 의왕님 나라. 요 녀석 요거 안 떨어지려고 아주 붙어 있네요 요거. 흡 흡 흡 흡 흡 흡. 이겁니다 이거. 한돈에 고級 zwee. 에이 건강히 좋잖아요. 맛있고. 오오오오오오오오. 고기款 2인분. 양면 2인분. 아직 지금 3분의1 밖에 안 Run. 그쵸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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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또 돼지 먹기에는요. 기름기가 있잖아요, 이제. 하고 이렇게 먹으면 다 부과됩니다. 부분적으로 이제 안 익은 부기를 따로 익히기 위해서 이제. 그 정도까지만 해가지고. 건강한 우리 돼지 먹고 건강해지세요. 산돈 농가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돼지고기 많이 많이 드세요. 안전한 돼지, 건강한 돼지, 우리 돼지 믿고 먹어도 돼지. 나 오늘 저녁에 또 한돈 먹고 싶은데.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. 아, 더 먹고 왔어요. 좀 더 먹으면 안 되나요? 남아서 먹고 와도 돼요. 우리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. 한돈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좀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. 이럴 수 없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함께 양돈 농가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넌 워리. 마지막 racist Rights 지민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